기아의 김도영이 프로야구 2024 시즌 첫 월간 최우수 선수에 올랐습니다.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김도영의 기자단 투표 30표 중 23표, 팬 투표 44만 8,880표 중 23만 6,767표를 받아 총점 64.71점을 기록해 3, 4월 MVP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김도영은 4월 한 달간 10홈런 14도루를 기록하며 KBO 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루를 달성했습니다. 김도영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.